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믿는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